게이밍이나 방송용으로 사용할 콘덴서 마이크를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세팅이 어렵거나 힘든 마이크는 제외해주세요. 아직은 힘든 경험 안하셔도 됩니다. 20만원 이상 비싼 가격이다? 지금은 무리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음질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괜찮은 마이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거든요. 이 제품은 책상이 너무 높거나 낮은 분들을 위한 암스탠드도 포함된 세트 제품으로 10만원 초반대로 정말 괜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프리앰프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복잡한 오디오 세팅 없이 USB 연결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죠.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인터넷 방송 세팅 방법도 상세 페이지에 나와있는 설명만 따라하면 끝. 단일 지향성으로 인터넷 방송과 보컬 녹음에 적합한 이 추천 제품 댓글을 보시면 할인 링크로 따로 적어놨으니 꼭 한번 훑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